네 이제 삭석도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다경찰의 주인공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들의 소감과 인삿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먼저 제 가까이 계신 김수로씨부터 소감과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해안경찰 프로그램에 작업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어떤 그 이게 편성이 예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능이라는 생각을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사나이 때도 열심히 했는데 요번에도 열심히 했는데 프로그램에 많은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둘째 형님 조재현씨 부탁드립니다. 네 조재윤입니다. 발음을 정확히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보 기사가 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네 이번에 해안경찰 예능 프로그램 MC에브리원 바다경찰에 출연하게 된 둘째 조재윤입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사실 저희가 되게 불볕더위 제일 더울 때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를 지키고 또한 육지를 같이 함께 지켜주시는 해안경찰분들의 노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어쨌든 또 예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큐성 예능이기 때문에 아직처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희 네 명의 케미가 얼마나 즐거웠고 또 다른 저희 멘토의 네 분의 해안경찰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여덟 명이 얼마나 이번에 바다경찰을 재미있게 촬영을 했는지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다경찰 둘째 조재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재윤씨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시양씨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안경찰분들이 제가 가기 전에는 솔직히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잘 몰랐었어요. 네 이번에 해안경찰 바다경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많은 관심들이 좀 있어야 그분들의 노고를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바다경찰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라씨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다경찰에서 막내로 들어온 유라입니다. 이번에 바다경찰을 찍으면서 굉장히 경찰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알게 됐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잘 완료하고 왔으니까 다들 많이 많이 예쁘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라씨가 마이크를 들자마자 우리 두 형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는데요. 뭔가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 건가요? 네 우리 유라 순경이 얘기하면 다 집중을 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보게 된 거고 막내의 어떤 그 참 정말 최고의 막내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네 분의 케미가 기대됩니다. 자 네 분의 인선생활과 소감 모두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톱스터뉴스 이혜지 기자인데요. 저는 그 출연진 네 분께 질문이 있는데 바다경찰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힘들었다면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수로 씨부터 해주시죠. 진짜 사나이 때 해군 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배를 타는 게 좀 힘들었는데 제가 약간씩 괜찮아지기 시작한 게 오지의 마법사 때 의외로 배를 많이 탔어요. 근데 이제 계속 약을 먹고 힘들다가 어느 순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 뭐 그냥 육지보다는 좀 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배인데 참 타는 배가 제일 힘들어서 좀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 좀 많이 이겨낸 게 굉장히 그래도 큰 수확이었고요. 제일 좋았던 건 주민, 시민들과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같이 뭔가 만나면서 빚어져서의 어떤 일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번에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더운 거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추운 것보단 좋았습니다. 네 여름의 사나이가 아닐까 싶고요. 조재윤 씨 말씀해주시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는 이제 경찰이라는 직업을 처음 해보니까 지금까지 드라마 영화에서 했던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특히 해안경찰이 일반 저희가 있는 경찰보다 숙지해야 하고 훈련받아야 할 양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숙지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익수자 발생했을 때 제가 출동을 했는데 그 익수자들을 구출해내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가 좀 상태적으로라든가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일은 여기 김두로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라고 하면 딱딱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동네분들이 더 먼저 다가와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아 되게 가까운 친구 같구나라는 느낌 그런 거를 받아서 되게 저에게는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시양 씨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가장 좀 힘들었던 거는 배멀미는 아니었는데 육지 멀미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고생한 부분은 있습니다. 배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배 타고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어지러움종을 호소해서 좀 힘들었고 그 다음 날씨가 아무래도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많이 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했을 때 저 혼자 훈련한 건 아니지만 다 같이 훈련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좀 체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곽시양 씨가 체력적인 부분이 힘들었다니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다음으로 유라 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좀 더위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바다 해양경찰은 이제 음주단속을 어선을 음주단속을 돌아요. 그래서 어선 음주단속을 돌다가 갑자기 배멀미가 심하게 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고 네 그거 말고는 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유라 씨가 어떤 모습을 뽐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센 유재 기자입니다. 저 김수로 씨랑 조재윤 씨한테 질문 하나씩 있는데 김수로 씨는 맏형으로서 바다경찰이 이제 시골경찰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시골경찰과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조재윤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뭐 하룻밤만 재워줘 같은 몸 쓰는 프로그램 좀 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유독 예능 활동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지 이런 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골경찰 애청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를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막 억지로 짜여지거나 막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 아니라 파출소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우리 아티스트들한테는 사실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억지가 없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경찰 프로가 들어왔을 때 선뜻 응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바다 해양경찰 쪽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역시 했는데 시골경찰의 어떤 정감이 있다면 바다경찰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못 보셨을 화면들과 그 일들 다양한 일들이 저희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해양경찰의 의미나 혹은 일하는 거 어떤 부분들을 또 찾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즐긴다면 굉장히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정말 억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그냥 옮겨놨다고 할까요. 멘토한테 알려달라는 거. 그래서 의외로 실수도 많이 있지만 많이 멘토분들이 또 잘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멘토분들한테 감사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 방송적 장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훨씬 더 보람이라는 것을 얻게 돼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 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었겠죠. 몰랐던 걸 알게 되는 육체적인 부분과 뭐 또 다른 인적 부분들이 같이 오니까 하지만 너무나 갔다 온 지 3일 만에 너무나 거기 파출소가 생각이 나서 통화도 한 번씩 하고 정말 묘하더라고요. 약간 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들하고는 그래서 너무나 생각이 나고 시골경찰보다 바다경찰입니다. 그렇다면 시골경찰에서는 신현준 씨가 맏형 역할을 해주셨는데 매력이 다르시잖아요.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신현준 형님은 정말 너무나 잘해주셨죠.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전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재현 씨는 최근에 정글의 법칙은 물론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말 에너지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 왜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먼저 하겠다고 두드렸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이미지 제가 이번 특히 바다경찰은 경찰이잖아요. 제가 경찰 역할도 참 많이 했었는데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항상 태양의 후회, 건달, 사람 죽이고 매달고 이런 걸 되게 기억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조금 약간 변화를 좀 가지고 보고 싶었고요. 또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 예능을 왜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사실은 저는 영화 드라마에서 연기도 잘하고 싶고 뮤지컬에서 노래도 잘하고 싶고 또 예능에서 또한 유쾌한 걸 보여줄 수 있는 예능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결국은 들어오는 거 다 하겠다. 일단은 해요. 가족이 좋아하겠네요. 너무 사랑하죠. 제 와이프가 지금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튜디오 예능은 자신이 없어요. 울렁증이 있어서 못하고요. 너무나 아직 톡쇼에 대한 게 저는 잘 자신이 없는데 리얼 버라이어티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서 사실 다른 예능보단 이런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을 좀 하고 싶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또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 따뜻함 따뜻함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은 이런 예능에 도전을 합니다. 잘 봐주시고 생긴 거랑 다르게 이쁘게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마디 나눠봤을 뿐인데 조재윤씨의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수로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진짜 산하이에서 해군을 그때 경험하셨는데 이번에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고 또 그때에 비해서 몇 년이 흘렀는데 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유라씨에게도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홍일점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세 분 오빠들이 근데 좀 예쁨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좀 케미는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해군과 해경은 차이가 크게 있죠. 일단 해군일 때는 지금 짤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거 외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왜냐하면 멀미를 너무 해가지고요 그 바다가 그날 바다가 미쳤어요. 이게 조타실까지 파도를 치는 꾹꾹꾹 이거 그게 초반에 수업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멀미한 격밖에 안 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바다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번 해경일 때는 모든 수업을 정말 잘 받은 이유가 정말 바다가 제가 태어나서 가본 적 제일 잔잔했습니다. 제일 잔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우리 웨라양께서 약간 멀미가 왔다라는 게 유조선이나 이런 휘발성 그 냄새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러한 멀미보다는 이 울렁거림의 멀미가 더 커서 저는 오히려 요번에는 멀미가 적어서 굉장히 배 타고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굉장히 배우려고 하는 부분과 또 제 그 배 안에서의 멘토님도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나름 이렇게 열심히 했던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떤 일하고 어떤 일하다는 이론적으로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꾹꾹꾹꾹 하다가 그냥 멀미만 계속한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해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정말 엄청났었거든요. 그때는 바다가. 그런데 요번 4일 동안은 우리 멘토님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와서 바다가 환영해 준다고 정말 잔잔하게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일단 가장 큰 일은 저는 음주운전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육지에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어선들을 다 관리하고 어선증 같은 것도 확인해서 다 보고 출항하고 입항하고 하는 것들을 요즘에는 gps 기계 같은 류의 기계를 통해서 다 점검하고 하니까 더 좀 확실하게 국민과 다가서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한다. 이거고 이제 해군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쪽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민을 국민을 좀 지키는 쪽으로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두 개를 경험한다라는 게 너무나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요번에 바다를 그렇게 큰 배를 타고 근무를 했는데 요번에는 사실 굉장히 바다가 반겨져서 너무나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유라 씨는 홍일점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데 케미는 어땠나요? 네. 오빠들이 굉장히 많이 챙겨져서 너무 큰 힘을 얻었고요. 케미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김순경님과 저랑 뭐가 계속 같이 활동을 하고 조순경님, 반순경님 이렇게 같이 뭔가 팀이 자연스럽게 되게 나눠줬는데 되게 성향이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수로오빠랑은 저랑 뭔가 굉장히 제가 수로오빠의 리틀 여자처럼 굉장히 그때그때 원하는 취향과 성향이 되게 비슷해서 아 신기하네. 계속 수로오빠 신기하다 그러고 조순경님이랑 박순경님 뭔가 굉장히 모범생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성향이 비슷해서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케미들에 굉장히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라씨가 얘기하면 저절로 웃음꽃이 피는 네 분인데요. 제가 근데 곽시양씨의 정말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아니 우리 결혼했어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예능으로 복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바다경찰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피디님께서 권해주셔가지고 하게 됐고 저도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형사 역할, 제복 입어봤는데 이렇게 예능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배우라면 어느 분들께서 좀 많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우라면 많은 걸 겪어야 된다라고요. 많은 걸 몸소 느끼고 겪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다른 작품 할 때 또 경찰이라는 배역을 맡았을 때 제가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이렇게 바다경찰을 선택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그 만능 해결사 역할을 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곽시양 씨가.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셨나요? 만능 해결사요? 네. 제가? 처음 들으시나요? 네. 처음 듣는데 아마 해결사라는 말보다 그냥 저는 굉장히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뭐 또 관계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자분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김인정 기자입니다. 우선 출연자분 중에 아무분이나 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람들 해양경찰 역할을 잘 모르기도 하고 왠지 좀 전문적인 능력이 좀 필요할 것도 같은데 네 분이 이번 역할을 위해서 좀 준비하시거나 배우신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 배우셨는지 그리고 네 분들 중에 제일 뛰어난 능력을 좀 보이신 분이 계신지 또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김수로 씨께는 아까 예능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좀 진지한 마음을 임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 김수로 씨한테 좀 웃음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면 될지 그리고 또 되게 많이 더웠는데 좀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네. 김수로 씨 먼저 답을 해주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짜 사나이나 뭐 이렇게 바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능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라는 사람 자체가 진지해도 재밌거든요. 그냥 이렇게 뭔가를 억지스럽고 뭔가를 자꾸 꾸미고 이러한 이유보다는 아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내가 이분과 빚어졌을 때 이렇게 재미난 늘 제가 살아오던 대로 이렇게 재밌게 잘 그냥 근무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스스로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어떤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체력적으로는 너무 더워서 그랬는데 사실 제가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낫고 얼마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돼서 사실 바다 경찰에 합류해서 사실은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포진이 완치가 돼도 체력이 완치가 안 돼요. 어떤 분은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러는데 저는 심지어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대상포진이 걸려서 굉장히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동료들이 너무나 즐겁고 잘 해줘서 같이 또 이렇게 숙박을 하다 보니까 마트형으로서 이렇게 너무 힘들 때도 이렇게 동료들이 너무 잘 받쳐줘서 너무 즐겁게 잘 촬영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해보곤 되고 있는데 그 문제 아니었으면 체력적으로 워낙 운동을 매일 PT를 받아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 시기가 좀 그래서 힘들었던 것 말고는 다음 촬영을 가건 어떤 일을 하든 체력적으로는 워낙 많이 운동을 해놔서 괜찮은데 대상포진한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약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회복도 되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온... 체력 회복도 되는 기술을 해놔서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다음 질문은 어떤 분이 답해주실까요 네 우리 곽시양씨가 생소한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거나 배우신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단은 임무에 투입하기 전에 임용시획하기 전에 저희 4명에서 임용구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도 하고 또 호신술 같은 것도 배우기도 하면서 경찰로서의 기초훈련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배우고 가게 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누구 하나 모난 거 없이 굉장히 각자 맡은 바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누가 하나 더 힘들었다, 누가 하나 더 잘한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일점인 유라씨가 보기에 이분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분이 있었나요? 일단 저 하나 있었던 게 해양경찰이 어선이 출항하거나 입항할 때 다 서류를 쓰고 그 다음에 신고에 접수를 떼요. 그랬는데 김순경님이 타자를 너무 못 치셔서 독수리 타법으로 했는데 저랑 곽순경님이 굉장히 타자를 잘 쳐서 되게 수월하게 빨리빨리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타자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타자 대결이 벌어진 거죠. 곽순경님이랑 상당히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아 너무 말해버렸네요. 어쨌든 곽순경님이 타자를 굉장히 잘 치더라. 이렇게 케미가 좋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없다면 저 둘의 위대함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독수리 타법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다 보니까 저 둘은 그때 500타? 500타를 넘겼는데 엄청나요. 두 분은 그 그래서 와 감탄하면서 둘이 또 내기도 하고 서로 누가 더 빨리 오타 없이 치냐 이것도 하고 근데 뭐 유라 양이 그렇게 치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난 곽시양! 아니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 전에 그게 게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 그 전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게임 속에 유저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좀 됐습니다. 조재훈 씨의 타자 실력은 언급이 안 되네요. 빠른 독수리 네 빠른 독수리 저도 군대 행정병 출신인데 저는 94년도에 군대에 있다 보니까 타자 기리 연습을 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빠른 독수리 정도는 됩니다. 전 사실 이게 91년도 군대라 손으로 수기를 잘 쓰거든요. 글씨 정말 잘 쓰죠. 정말 빌게이츠를 싫어했어요. 글씨 진짜 글라고 했고 진짜 글씨 썼어요. 글씨 진짜 애커요. 저는 뭐 글 정도 손으로 아직도 저는 기계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전 이 예능을 하면서 김수로 선배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했거든요. 팬이었는데 처음 만난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되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아까 계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예능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대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 바다경찰은 리얼적인 예능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유라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수로 오빠가 하루 일지를 굉장히 잘 씁니다.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정말 일수이야. 와 일수이야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네 분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데일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유라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혜리씨가 진짜사나이 출연 경험이 있는데 조언해준 것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걸스데이는 언제쯤 컴백하시는지도 짧게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혜리도 진짜사나이를 굉장히 더울 때 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탔었는데 더운데 많이 고생하겠다 뭐 그런 얘기랑 그다음에 걸스데이 컴백은 노래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도 여러가지 받아보고 있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 네 애매하네요. 워낙 사랑받는 걸그룹이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도 들어오네요.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홍인은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조재훈씨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조재훈씨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조재훈씨 평소 수상레저 낚시나 스킨스쿠버 같은 거 많이 즐기시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바다경찰에 아무래도 최적화된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좀 활약을 선보 이런 해당에서 이런 취미랑 관련해서 활약이 있으신지 예고 부탁드리고요. 좀 각자 어떤 롤을 맡아서 좀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아까 김수로씨가 최고의 막내라고 유라씨를 지칭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수식어를 붙여주셨는지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거는 피디님께 원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시구경찰은 시즌제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스피노프긴 하지만 바다경찰도 시즌제에 대한 혹시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만약에 시즌제를 한다면 재출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조재은씨부터 수상 레저를 즐기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녹아들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며칠 전에 또 스킨스쿠버를 갔다 왔고 또 다음 이번 주 내일모레 정글의 법칙 몰디브를 또 가게 되고요. 또 다녀오자마자 바로 흉부의 거를 촬영하면서 또 필리핀 팔라완으로 다이빙을 하러 갑니다. 또 참치낚시도 하러 가고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해양경찰을 하면서 저는 도움을 오히려 받았던 것 같아요. 해양경찰분들께. 사실은 바다낚시를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배에 승선하시는 분들을 체크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 제가 오히려 많이 출동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선장분들이라든가 배를 타고 나가시는 닥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원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겪어봤던 부분들이나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 더 전해줄 수 있었던 그런 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바다에서 익수자 발생 같은 거 했을 때 개인적으로 다이빙이라든가 프리다이빙을 하니까 뭐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최적화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시즌2가 하게 되면 꼭 좀 불러주세요. 네. 전 여기까지는. 네. 진정한 바다의 사나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김수로 씨는 유라 씨를 최고의 막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하신 건가요? 뭐 지금까지 같이 작업했던 많은 분들도 다 훌륭했죠. 훌륭했는데 유라 친구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소통도 너무 잘 됐고 일단 내숭이 없으니까 너무 소통하기가 편하고 솔직해서 너무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유라가 웃으면 뭐 일단 우리 셋은 다 웃거든요. 그리고 유라가 뭐 우리가 뭐 먹자? 유라가 뭐 먹자라면 3대 1이어도 1로 가는 그렇게 아주 뭐 그냥 정말 그 에너지를 주는 아주 근데 뭐 저희들도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라가 제가 보기에는 후천적 노력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워낙 착하고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아주 감사하면서 정말 훌륭한 멤버고 훌륭한 막내입니다. 너무 밝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유라 씨에 대한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질문 중에 기자님 질문 중에 저희 넷이 다시 다 역할이 분담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바다경찰장에 해보니까 사실 이게 역할이라는 분단보다는 한 파출소 안에 있는 저 팀원인 것 같아요. 그 팀원이 어떻게 소장님 통솔하에 유들이 있게 또 이렇게 민첩하게 분할된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받은 임무는 저는 CPR 그러니까 이수자 발생이나 인명 구조할 때 저는 CPR 담당이 저였습니다. 네. 그리고 가판, 배에 탔을 땐 가판원이죠. 인명 지금은 이제 가판원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바뀌었는데 저는 이제 안전요원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저는 이제 가판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제일 머리를 안 쓰는 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더 맡아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가족의 역할을 많이 비유를 하곤 하잖아요. 네 분이 계실 때는 각자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유라씨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근데 뭔가 수루 오빠는 아빠같은, 아빠같으면서 오빠같은 느낌이 있었고 재훈 오빠는 좀 엄마같았어요. 저 엄마. 뭔가 어머니처럼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신영 오빠는 진짜 오빠밍, 오빠처럼 뭔가 자상하게 다 챙겨주고 섬세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말 그대로 딱 막내, 여동생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서 분명히 나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저기 집에서 우리 김수로 선배님께서 해주신 저희는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퇴근하면 한 집에서 가족 생활처럼 하거든요. 그때 사실 요리 담당을 신양이가 많이 했었는데 수루 형 아빠 수루 형이 해준 한 끼의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꼭 한 번 집에서 해 드셔보세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데 맛은 일품입니다. 그거 꼭 방송 보고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가족처럼 어떤 모습 보여줬을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제작진에게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조범 센터장님 앞으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작센터장 조범입니다. 아까 그 바다경차 시즌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 MBC 에브리언에서는 시국 경찰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스피노프 형태의 바다경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피노프라는 게 포맷을 공유하면서 출연진과 공간이 달라지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형태인데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찰 시리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경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찰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또 이 멤버들의 어떤 우정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다경찰의 이 네 분의 케미를 계속 이끌어가서 또 새로운 시즌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준비해볼 생각이고요. 경찰 시리즈로 또 다른 시리즈를 준비를 해서 시국 경찰들과 언젠가는 또 프로그램 안에서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어떤 형태의 새로운 포맷을 좀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저희 MBC 에브리언의 경찰 시리즈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런 바다경찰을 통해서 또 우리 해안경찰 그리고 이 네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범센터장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MBC 에브리언 바다경찰의 제작발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기자님들 제작발표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다경찰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출연진께도 정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작발표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셀카하죠. 네 이것으로 제작발표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 건강 주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